아이와 어른이 함께 길을 걷는다면 걸음의 속도는 어른에 맞추어 있지 않고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같이 걸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아이가 넘어진다면 다시 일으켜주기도 하고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잠시 기다려주기도 하지요. 아이의 걸음의 속도가 느리기에 어른이 아이의 발걸음에 맞추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종종 걸음으로, 때로는 성큼성큼 걸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떠한 걸음에도 속도를 맞추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힘들어서 잠시 멈출 때에도 넘어져서 걷지 못할 때에도 잠시 멈추어 같이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복복을 맞추어 주시고 기다리시며 당신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들 우리 주님과 함께 올라설 수 있을지 told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이estra가 일에 따라 도정할 수 있었다. 여기cesse 1차Stud Matthew